네, 공시와 뉴스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제철입니다. 국내 최대 전기로 업체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달부터 철강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가격 체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즉, 고철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이제 철근 가격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달부터 철근 가격을 톤당 2만 6천 원 인상했는데요. 이 인상분 가운데 2만 2천 원이 고철 가격이고요. 4천 원은 전기요금을 반영을 한 겁니다. 다만 1분기는 실적이 좀 주춤하겠습니다. 실적의 많은 부분을 자동차용 강판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에는 현대차그룹이 일제히 생산 차질을 빚었고요. 또 판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도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전망이 좋은데요. 이달부터 판매 가격이 본격 인상된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또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아시아 국가, 아시아 기업들의 유럽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봄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 산업 봄철 성수기를 맞았는데요. 이 VC는 골프용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난 2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현재는 시계 그리고 레이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골프 측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고요. 이 외에 론치 모니터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업황이 일단 좋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골프 산업이 호황을 맞은 데 더해서요. 이제 봄철 골프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요. 글로벌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등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매출액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6년 이후 해외 시장 매출은 연평균 38%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도 있는데요. 올해 측정기 관련해서만 5개의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GPS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이런 평가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의 주가가 아직도 공모가인 1만 5천 원을 밑도는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슷한 업체 가운데 골프존의 퍼가 1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VC는 현재 퍼가 9배 수준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있는 기업도 살펴보시죠. 역시나 시즌 관련주라고 하나 더 볼 수 있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코웨이 주 사업은 정수기 렌탈 사업입니다. 또 비대나 공기청정기도 판매하거나 렌탈을 하고 있는데요. 코웨이가 국내에서는 실적이 워낙 견조하지만 레드오션으로 인해서 개정수가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법인이 코웨이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됐는데요. 국내에서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한 것이 그 포문이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지배적인 사업자로 등극을 한 상태고요. 해외 법인 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사 매출 성장률을 13%까지 확대시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말레이시아에서 확장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의 개정은 매 분기마다 13만 개에서 16만 개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한데 반해서 아직까지 정수기 보급률이 25%에서 30%에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성장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증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줄어드는 배당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국내 방산 빅3 업체들 1분기 영업이익이 천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해외 수주 덕분인데 특히 LIG 넥스원은 영업이익이 84%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방 강화에 전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에 따라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됐다는 평가고요. 방산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오는 6월에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에 역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일정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이 앞으로 최소 5년은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